상황으로 물러난 이후에도요. 단종은 도저히 마음 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세조가 하루가 넓고 단종을 찾아오는 거예요. 바로 상황이 된 단종을 챙기겠다면서 연회를 연 겁니다.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? 명분을 엄청 따지는 사람인 거예요. 내가 이렇기에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. 포장하는 거 아닐까요? 믿는 사람이 있어요?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던 시대였잖아요.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. 지금으로 따지자면 다 이렇게 카메라들 기자들 다 엄청 많고 단종 안 달하죠. 아이고 단종 따라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이런 거죠. 우리 이렇게 행복해. 사이 좋아요 사이 좋아요. 자기가 그렇게 하면 후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. 기록이 또 나뭇이가